이번에는 명태균에 이어 또 다른 다크호스 이준노라크가. 거기도 다크호스에요? 아무튼 이것저것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 친구도 뭔가 얘기하는 거야? 네.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간단한 거잖아. 간단한 거잖아. 내 잘못을 덮기 위해서는 내가 또 내 나름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정말 안입된 굴뚝에 연기 안 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 친구 역시 그런 게 분명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그런 일과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거를 덮기 위해서는 또 다른 더 큰 거 더 다른 이들의 그런 거를 자꾸 그걸 갖다 내세워야 자기의 일이 자기의 과오나 자기의 그런 부조리에 쓴 게 감춰지기 위해서 더 그런 걸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명태균처럼 선물 보따리를 푸나 보지. 결과적으로는 그게 서로 다 같이 죽는 경우거든. 왜 그런 일을 할까 싶은 거야.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. 또 뭐 하겠지. 그냥 잘못했습니다. 인정하고 그런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. 요즘 다 그렇게 힘든가. 나 역시도 내가 점을 보고 상담을 하고 내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내가 부족했다고 인정을 하는데 부족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도를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. 그 인정을 하자니 자기의 캐리어가 꺾일까. 또 자기의 라이프나 뭐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현명치 못해. 아무튼 이준석이라는 친구도 분명히 거기에 국힘당에 한때는 대표로 있으면서 분명히 그 사람도 그런 게 있었겠지. 그거를 자기 거를 덮으려다 보니까 많은 거를 지금 새로운 모습을 계속 이렇게 꺼내주는 거지. 고마운 사람이야 그 친구도. 고마워요? 고마운 친구지. 선물 보따리지 거기도. 고마운 친구지.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종합 선물이었다면 이 사람은 뭐? 지금 뭐야? 뭐 한우 선물 세트? 아마 갈수록 한 번 더 큰 게 나올 거야. 한우.